조선노동당 장군 75돌경축 국가미술전람회 승리와 영광의 75년 개막식이 5.1 옥류전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문화기술총동맹중앙연회위원장 김인범 동지, 미술창작기관 일꾼 창작가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장군과 강화발전의 용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전개하신 용상을 존중해 모신 국보적인 명화들이 전람회장에 모셔져 있습니다. 전람회에는 또한 만수대 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미술창작기관 창작가들과 애호가들이 창작한 조선화, 유화, 조각, 수예, 공예 등 수백 점의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국가미술전람회는 11월 3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